미국 경제는 앞으로 1년 동안 불경기는 거의 없을 것이라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공립초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20만 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270만 명에 달하고 이달 내에 천만 명이 더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사태의 수사 타겟이라는 통보를 받아 형사 기소될 것으로 예고돼 그를 옥죄려는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진정과 강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소매 판매가 6월에도 0.2% 증가하는 등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진정을 가져온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그로소리 스토어와 주유소의 판매는 줄었으나 온라인 판매와 식당, 전자제품, 의료, 가구, 자동차 등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소매 판매를 석 달 연속 증가시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6월에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18일 발표했습니다. 전달인 5월에 0.5% 증가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의 석 달 동안 연속 증가를 유지한 겁니다.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 국민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소매 판매를 매달 늘려주고 있어 불경기 우려까지 대폭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월에 소매 판매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가장 많은 전달보다 1.9% 증가했으며 전년보다는 9.4%나 상승했습니다. 가구류도 전달보다 1.4% 판매가 늘어났고 전자 가전제품은 1.1% 증가했습니다. 의류 판매는 0.6% 증가했고 식당과 술집의 판매는 전달보다 0.1% 늘어났습니다. 다만 물가 진정으로 식료품과 휘발유 등의 소매 판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6월 판매는 전달보다 0.7% 감소했으며 주유소 판매는 1.4% 줄었습니다. 스포츠용품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0% 헬스케어 관련 판매는 0.1%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들 업종의 소매 판매는 감소했으나 가격 인하에 따른 것이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대폭 줄였다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이 사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소매 판매를 늘려주게 되면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계속 플러스 성장하게 돼서 불경기를 피하게 됩니다. 미 국민들이 씀씀이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은 예상과는 달리 고용 시장이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물가도 급속 진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6월에도 실업률 3.6%에 한 달 2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건전한 고용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6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3%로 전달보다 1포인트나 내려간 급속한 진정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미 국민들의 임금 상승률이 4%인데에 비해 물가 인상률은 3%로 실질 임금이 플러스 1.2%로 높아져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앞으로 1년 안에 불경기는 거의 없을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향후 12개월 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20%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경제 분석가들의 불경기 우려가 잇따라 대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불경기 없이 소프트랜딩 할 것이라는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매달 급속 진정되는 반면에 일자리는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 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호주를 보여 향후 12개월 내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1분기에 2%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2.3%로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며 불경기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고용이 실업률 3.6%에 20만 9천 개 사일짜리 증거로 호주를 보인 데 이어 6월 CPI 소비자 물가는 3%로 전달보다 1포인트나 대폭 진정된 양호한 경기 지표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가 7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했지만 올해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월스릿저널이 보도한 경제학자 6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산정방법이 달라 골드만삭스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12개월 내 불경기 가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릿저널이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정례 조사하고 있는 경제 전망에서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1월과 4월의 61%에서 이번 7월에는 54%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월스릿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당초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가 이번에는 1.5%는 될 것으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전체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도 당초 0.5%에 그칠 것으로 봤다가 이번에는 1%로 2배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0%에 비해 불경기 가능성 54%로 큰 격차가 나고 있으나 이는 산정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고 월스릿저널의 조사에서 한꺼번에 7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큰 폭의 급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악세오스는 골드만삭스와 월스릿저널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모든 이들이 미국 경제가 향후 1년간 불경기 없이 소프트랜딩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의 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20만 명 이상 부족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 전공자들이 50년간 50%나 감소했고 교사 희망자들이 계속 줄어들어 갈수록 교사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심각한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한 과목 이상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추산한 공립학교 교사부족 인원은 미 전역에서 2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교사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급감해 있고 낮은 봉급에 비해 학생 테스트 등에 대한 부담, 경무 등으로 교사 희망자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에서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21%에서 2020년에는 4%로 급감했습니다. 한해 교육학 전공 대졸자들은 1970년 17만 6,300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0만 5,500명으로 줄더니 2020년에는 8만 9,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50년 동안 50%나 급감해 있는 것입니다. 50년간 대학생들이 15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교육학 전공자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학사학위 전공을 보면 비즈니스 전공이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사회과학이 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과계통에서 엔지니어링, 생물학, 문과계통에선 심리학이 각 6%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자들과 교사 희망자들이 급감하게 된 배경은 대졸자 연봉으로 볼 때 교사들이 다른 대졸자 평균보다 23.5%나 낮은 봉급을 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교사들이 낮은 봉급에 비해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성적을 부과하는 부담감을 느껴야 하고 과도한 업무에도 시달리기 때문에 갈수록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단지 18%만 자녀들에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사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교육까지 감안해 교사직을 많이 선호했으나 이제는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들로 대거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 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 전공자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학자 이용자금을 일찍 탕감해주고 교육구별로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CBS 뉴스는 권고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현재까지 270만 명에 달하고 연방정부 추산으로는 이달 내에 천만 명이 더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2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270만 명이 박탈된 데 이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가 7월 안에 정리할 예정이어서 천만 명은 추가 상실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중지했다가 올해 4월부터 재심사와 재등록 작업에 들어간 메디케이드의 갱신 절차를 끝내는 지역에서 속속 메디케어 박탈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페밀리 재단이 집계한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을 보면 4월과 5월, 6월까지 텍사스, 버지니아, 조지아, 워싱턴 DC 등 32개 주와 DC에서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의 재심사 작업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중에 59%를 재연장받았으며 41%나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박탈당한 41%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75%는 아직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심사와 재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자동 탈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6월까지 재심사를 마쳐 메디케이드 등록을 박탈한 주민들을 주별로 보면 텍사스가 50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플로리다 30만 3천 명이고 아칸소 20만 7천 명, 에리조나 20만 명, 조지아, 버지니아, 펜시베니아가 각 9만 7천 명, 메릴랜드 6만 3천 명, 워싱턴 DC 3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는 7월에 재심사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무더기 박탈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메디케이드 재심사 작업에서 1,5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70만 명이 이미 박탈된 데 이어 7월 중에 1천만 명 이상이 추가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는 1,50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0만 명은 유 자격자임에도 재심사 절차를 받지 못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심사 작업에서 실제로 소득 증가나 가족 변동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미 국민들의 자녀들은 적용 기준이 달라 계속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당국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대다수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은 ACA 오바마 케어에 아무 때나 특별 등록해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의료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의 수사 타겟이라는 통보를 받아 곧 형사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형사 기소에 이어 말하라고 해서 기밀문서들을 잘못 따른 혐의로 기소됐고 1월 6일 의사당 점거,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개입 등으로 기소가 예고되고 있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옥죄이려는 사법당국에 잇따란 형사 기소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NS인 트루스 쇼셜에 특별검사가 일요일 밤에 내가 1월 6일 사태에 대한 연방대배심 수사에서 타겟이라는 점을 통보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측은 나에게 단 4일간의 시간을 주며 사법 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이 두 번째로 이른바 타겟 레터를 보낸 것으로 이는 형사 기소가 곧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6월 국가기밀소류 불법관리 혐의로 이른바 타겟 레터를 보낸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기밀소류 반출과 소지 등 7가지 범죄에 37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해 6월 말 법정에까지 첫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타겟 레터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정거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부추키고 사전에 논의까지 했는지 등 형사범죄 혐의를 수사받는 핵심 타겟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이어서 금명간 형사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정거사태와 관련돼 형사기소되고 유죄평결까지 받는다면 대통령 선거 최종 개표 과정을 방해한 헌정질서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국가기밀 다루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조지아 주 대법원으로부터도 청원을 일축당하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조지아 주 대법원은 애틀란타 지역검사가 2021년 대선 개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트럼프 측 청원을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주 대법원이 개입할 만한 비상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조지아주의 승리를 주장하며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의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표를 찾아내라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지역검사로부터 8월 안에 형사기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다루기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자신이 임명했던 인물이란 점을 감안한 듯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수용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해오는 사법리스크가 산너머 3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를 뚫고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선전에 나서고 배합권에 재입성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